자 그 다음 6번에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제도 나오죠 구속이든 형이든 집행이 되면 같이 수용된다 그죠 수용돼요 피의자 피곤으로서 피의자나 피곤이 구속되면 수용되잖아요 구치소에 수용됩니다 미결수용자 수용자 같은 경우는 형집행을 받느라고 교도소에 수용되죠 수용됩니다 수용 중에 수용됐다는 말은 구속집행 또는 형집행 중이라는 이야기잖아 구속집행 형집행 중인데 집행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피의자 피곤이나 수용자가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질병에 걸리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의사가 있습니다 의무관이라고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진료도 해주고 치료도 해줘요 그런데 시설에 있는 의무관인 의사의 치료만 가지고는 낳을 병이 아니고 중한 병이기 때문에 이건 바깥에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수술로 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어때요 바깥에 교도소 바깥에 구치소 바깥에는 다른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일단 이 구속집행에 가서 수용되고 있는 것 형집행에 가서 수용되고 있는 것 이걸 멈추고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죠 그래서 질병에 걸려야 된다 그러면 이 집행을 멈추고 석방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구속집행정지하고 석방시켜주는 구속집행정지제도 여기서는 형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시켜주는 거죠 형집행정지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집행정지든 형집행정지든 그 사유는요 대표적인 게 질병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질병이 아니라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구속수감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갔다고 연락 왔어요 또 형집행정지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요 장례식 있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님 장례식에는 참석할 기회를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장례기간은 보통 한 2, 3일 정도 되니까 2, 3일 정도 집행을 정지시키고 장례식 갔다 오라고 석방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질병치료나 장례식이 다 끝나면 다시 재수용돼서 어때요 다시 재수용돼서 나머지 구속집행받고 나머지 형집행받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정지하고 석방시켜주는 게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형집행정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우리 TV 그 알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도 이제 한번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떤 제보 큰 그룹, 그룹사의 회장님의 사모님 사모님이 무기신역받고 수감됐었는데 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석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왜 유죄 판결 받았냐면 살인교사, 살인교사로 유죄 판결 받았는데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 사위를 죽이라고 살인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모님은 사위를 왜 죽였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를 의심하는 사람들 있죠 의부증, 의처증 해가지고요 그래서 괜히 뭐 근거도 없이 의심할 수 있겠는데 이 장모는 자기 딸이 사이와 결혼했는데 딸은 자기 남편을 크게 의심하는 장모가 뭐 의심해요 사위를 저 놈 저거 바깥에 딴짓하고 다닐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의심을 품다 보니까 제가 힘들잖아 그래서 확인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한테 미행을 붙여요 미행을 붙여서 사위 읽어줄 대로 감시합니다 그래서 미행을 붙였는데 어느 날 미행한 사람이 사모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저녁에 사위가 퇴근하고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나더라 그렇지 내 예감에 맞네 하면서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뭐 했는데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밥도 즐겁게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사위가 자기 딸도 아닌 다른 젊은 여성을 만나가지고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즐겼다 하니까 열 받았죠 열 받아서 내 예감에 틀림이 맞구나 저놈이 바람을 피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년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가 또 조사해 봐라 해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알고 왔더니 그 젊은 여성은 사위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촌 오빠가 사촌 여동생이 가끔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촌 시간인데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사모님은 아니 어떻게 사촌 여동생하고 그렇게 외도를 할 수 있느냐 부정을 절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앞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의심을 그런 의심을 가지니까 자기 자신이 힘들잖아 저 자신이 힘들죠 그래서 결국 청부살인을 시켜버립니다 청부살인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게 들켜가지고 직접 살해한 사람도 처벌되고 당연히 살인교사한 이 사모님도 처벌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기인역 받고 교수소 들어갔잖아요 원래 이제 이 사모님이 조금 뭐 당뇨 약하게 당뇨 증세가 있었나 봐요 당연히 치료해야 되죠 약 먹고 치료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형 집행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잘 알던 세브란스 병원 대학 교수한테 부탁해가지고 가짜 가짜 소견서 가짜 진단서를 끊어달래가지고 그걸 이제 검사한테 제출해가지고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질병 때문에 도저히 이거 지금 당뇨가 심해가지고 입원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외국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검사가 이제 그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의 소견서를 믿고 이제 형 집행 정지를 해줬죠 해주니까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 VIP실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실제 치료보다는요 그렇게 입원 치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치료보다는 병원 VIP실에 생활하면서 매일 맛있는 음식 시켜 먹고요 심지어는 외출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병원 백화점에도 쇼핑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몇 달에 이제 집행 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다시 재신청해가지고 한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재신청해가지고 상당 오랜 기간 동안 형 집행 정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들통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그 형 집행 정지함에 있어서 허위로 소견서 줬던 의사도 처벌 받고 또 그걸 도와던 뭐 그 회장 도착을 받고 이렇게 된 사건인데 그때 옛날에 그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좀 물을 일으켰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제도가 형 집행 정지 구속 집행 정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이 나오죠 자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집행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직까지 그 기간이 다 형벌 기간이 다 안 지났는데 석방이죠 이게 바로 가석방이야 형벌 기간 다 끝나고 석방은 그냥 석방이죠 형기 만료로 인한 석방 근데 형기 종료되기 전에 석방입니다 그걸 가석방이라고 불러요 아직까지 완전히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가석방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형 집행이 이 집행이 완전히 종료가 안 됐다는 의미로 가짜를 붙입니다 그럼 이 가석방이 되기 전에 시설 내에서 교도소에서 시설 내에서 형 집행을 받았죠 집행을 받았는데 가석방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기간이 있잖아 나머지 형벌 기간은 사회 내에서 집행을 받습니다 집행을 받는데 교도소 안 있고 자기 집에 있겠죠 대신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우리 보호관찰관이 또 업무 중에 가석방 된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을 또 집행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이 돼요 이렇게 보호관찰 대상이 돼가지고 나머지 기간 있죠 원래 나머지 형벌 기간 남은 형벌 기간을 다 채우면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 기간은 사회 내에서 교도소 내에서 징역형 집행 받은 게 아니라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이 시점이 딱 되면 이 집행이 전부 다 끝난 것으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 제도가 가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징역이나 금고용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요 또 이 사람의 어떤 교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역형 금고가 유기가 아니라 아예 기간이 없는 무기징역이나 금고도 어때요 최하 20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허용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입법 예고된 바에 의하면 무기형 중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도 지금 만든다 그래서 법계적으로 입법 예고 상태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법원이 무기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이 무기형은 앞으로 가석방이 허용되어 가능한 무기형입니다 라고 선고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이 무기형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다 라고 법원이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법원이 선고하면 집행단계에서 법무장관이 각방을 허가할 수 있고 만약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했다면 법무장관이 집행단계에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제도가 생길 것이고 이게 바로 가석방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허용되어